나는 크리에이터입니다. 대한민국 초등체육 활성화를 위해 내가 아는 체육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면 여러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으며 체육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 소스는 아이폰으로 촬영되고 키노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고 파이널컷으로 멋지게 작업합니다. 2015년 ADE가 되고 4년 만에 멋진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. 이제는 우리 반 아이들이 크리에이터가 될 차례입니다. 2018년 Everyone Can Create 프로젝트를 보며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데 애플의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. 2019년은 Video Photo Drawing Music으로 학생들과 재미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. 아이들의 성장이 기대됩니다. 2019년 아시안 파시픽 인스튜디오에 참가하여 여러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